아 그리고 실업 최저인권 이런 몹쓸 기회를 왜 하냐? 야 너 뭐야? 나 형 동생. 매니저잖아 매니저. 연기자가 녹화 들어가기 전에 농담하면서 컨디션 조절하는데. 검정고무신? 아니 농담한 거잖아. 시끄러워. 넌 어떻게 매니저가 연기자 기를 죽이냐? 어? 진짜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. 야 가서 커피나 타와. 알았어. 어. 금있지? 너 오늘 힘들었냐? 내가 못하는 건지. 준이 형이 심한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. 준이 형 원래 예민하잖아. 너 잘 알잖아. 그게 친한 거랑 같이 일하는 거랑 그게 좀 다르더라고. 그러고 보면 호진이 대단하다. 너한테 맞추는 거 보면. 뭐 나까지 동시에 뒷사냐? 너네 연기자들은 진짜. 죽는 거잖아. 야 솔직히 우리가 같이 산 게 몇 년인데 반은 매니저였지. 반은 아니었지. 아 그럼 잘해줘. 은근히 여린 거 알면서 그래. 그래서 그래. 너나 나나 영빈이나 어렸을 때부터 일도 하고 찬바친세도 경험해 보고 고생했지. 거북이 평지 풍파를 경험해 봐야 돼. 눈물 한번 쏙 빠져봐야지. 형. 매니저 이거 처음 하면 있잖아. 자존심 진짜 상하고 내가 뭐하나 싶고 그래. 야 다 그렇게 시작한다 다. 그래서 내가 거북이를 더 강하게 키우려는 거야. 아 차시들 정말 진상 진짜. 아유 정말. 야! 시끄러워. 이건? 큐시트 보는 중이잖아. 안 보여? 아프차에서 음악 틀지 마. 그럼 그냥 커피숍에서 기다리지 왜 차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. 문근영 씨 기다리면서 큐시트에 집중하고 있잖아. 예민해. 나 지금 예민하다고. 누가 보면 무슨 사도 찍는 줄 알겠네 진짜. 나 문근영 씨 왕팬이다. 잠깐이지만 매니저를 제대로 하고 싶어. 너도 좀 내 매니저를 좀 제대로 좀 해. 아 평소보다 말도 잘하네. 형 나한테 진짜 왜 그래? 응? 일할 때 원래 일해?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. 자꾸 나 이렇게 하면 나 진짜 화난다. 야 이 쫄보이 무책임한 자식아. 일어나봐. 아 왜 또 뭔데? 아 현장에서 그냥 가버리잖아 말도 없이. 갑자기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냐? 그냥 다 싫었다. 아 그러니까 뭐가 싫었냐고. 다 싫었어 다. 아 일하기 싫겠지. 아 맨날 핑핑 쳐놀다가 이제 1인분 하는데. 그게 그렇게 힘들냐? 그렇게 말하는 형이 제일 싫다. 아 우리 이게 뭐야 왜 이래. 아우 진정해 왜 그래. 그래. 한잔하고 풀자. 일어나봐 거북아. 야 꼴 봐라. 어 이거 전형적인 루즈 아니냐? 응. 진짜 루저 같더라. 다 자기 전문적인 일 하는데. 나 혼자 컵라면 끓이고 커피 배달하고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안 걸어. 존재감이 전혀 없는 거지. 얘 유령인 줄 알았어. 아 그림장갑. 아무튼 그 한심한 내 자신이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 왔다. 됐냐? 미안. 난. 야 너 저기 그 너 그럴 수 있어. 어 나도 그랬어. 나 저기 영화 제작부 할 때도 그랬고. 야 나 얘 매니저 처음 할 때. 야 얘 장난 아니야. 야 나 단역 시작할 때도 그랬어. 미안하다. 다시 한 번 해봐. 형이 미안하다고. 형이 미안하다고. 일부러 그랬어 너 단련들 한 거. 사연은 냉정해. 혼자라고. 그거 알라 그런 거야. 에휴. 단련은 무슨. 3레벨한테 궁을 쓰라고 하고. 초보한테 극딜하진 않나. 야 알았다고 미안하다고. 내일 같이 가자. 형이 좀 덜 할게. 생각 좀 해볼게. 아니 그리고 개념 없다는 소리 좀 하지마. 내 초중고 담임한테 1500번을 들어서 1500번을. 트라우마야 트라우마. 알았어. 그만 안 할게. 그래 이제 됐네. 어? 됐어. 됐다. 됐다.